뭐요? 어떻게 해야 되나? 근데 저도 정재웅 씨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게 또 있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왜 스케줄은 꼭 이럴 때가 안 그래요? 작년에 앨범 냈잖아요. 되게 고귀한 앨범 냈거든요. 거의 클래식을 냈고. 거의 클래식을 냈고. 저는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해요. 뭐. 네.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? 그래서 앞에 보세요. 정말 걸맞게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떡을 썰 테니까 정재웅 씨 피아노를 좀 쳐주세요. 아셨죠? 실기시험이야? 여기 어울리는 음악 뭐가 있을까요? 유희열이 떡을 쓰는데. 가래떡이 뿌루루루루루루루루루 뿌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... 장단에 맞추는다 이거 한번 두는 등 정정 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가정식 요리도 하셨고 치킨 로드도 했던 베테랑이세요 이거는 드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제작비가 떡국을 한 그릇밖에 먹어서 아, 그래도 떡국을 또 이렇게 먹네요 그렇죠 어디... 잘 나왔나? 아, 맛있네요 그럼... 김밥 저런 줄 알았는데 형